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임지윤입니다. 저희 전시홍보과에서는 매달 큐레이터 왕실 유물이라고 해서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 중 한 가지를 국민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월 5번도 병풍이 국민투표조사 결과에서 1위로 선정되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월 5번도의 각 요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그림 상단에 떠 있는 해와 달이 동시에 함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는 양, 달은 음, 그리고 가운데에 그려져 있는 다섯 개의 산뽕오리는 오행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각 요소들에 대한 해석이 딱 한 가지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월 5번도 병풍이 본 걸 아니든 밖이든 임금이 잠깐이라도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임금의 뒤편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구강의 존재와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이었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기가 되면 궁중 그림의 일부 주제가 민간으로 전해져 확산되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월 5번도 병풍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사고 팔았다거나 민간의 장식화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현재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이었던 만큼 민간에서 함부로 결코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신 일부 무속신앙의 그림으로 사용되어서 사용된 적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홍도나 장승업 같은 궁중화원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겠는데요. 궁중화원이 되려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 도와서라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담당했던 관청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생도가 되고 난 후에 또 따로 취재라고 하는 국가공채시험을 합격을 해야지만 화원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보통 화원이 되는 평균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20대 이전에는 화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원이 되어서도 정규직으로 고용을 안정받지는 못했고요. 1년마다 몇 차례씩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화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고용과 생계가 불안정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화원은 나라의 공적인 업무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림을 그려서 팔기도 했고요. 문인 사대부들과 교류를 하면서 많은 그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자가 그릴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숙련된 화가만이 1월 5웅도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29살 때 영조의 어진, 임금의 초상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천재화가 있는 김홍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시설부터 어진을 그릴 수 있었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목적 건축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건축의 실내 공간을 장식할 때 이동과 설치가 편리하고 또 바람을 막고 공간을 분할하는 역할을 했던 병풍이 많이 선호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병풍은 궁궐의 각 전각, 건물마다 설치가 되었고 특히 8폭 이상의 큰 병풍들이 제작되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조선의 국왕실에 전시되어 있는 1월 5웅도 병풍은 변보은 작품입니다. 최근에 이 병풍이 보존처리된 이력은 없고요. 대신 저희가 그림의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립고공박물관 유물과학과의 그림, 즉 종이문화재 보존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보존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이문화재 보존처리 과정은 크게 구분을 하자면 먼저 보존처리 전에 사진 촬영을 하고 알료나 재질을 분석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묻은 먼지나 오염물, 이물질을 제거하는 클리닝 작업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 있는 부분을 메우거나 결손된 부분을 보강하는 작업 보존처리 후에 원래의 형태대로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월 어봉도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만원권 지폐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아셨나요? 보통 만원권 지폐 속 앞면의 세종대왕까지는 기억해도 그 뒤편에 1월 어봉도가 그려져 있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는 세종대왕과 함께 구강의 존재를 상징하는 1월 어봉도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어봉도 1월 어봉도 이렇게 1월 어봉도 KN 감사합니다.